음악 이어서 오늘 순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명예신학박사 학위 수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위 수여에는 직접 먼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 본교를 예방해 주신 낙스신학교 루다 위틀락 총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낙스신학교의 이사진과 또 모든 교수진이 하나님이 박아브라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박아브라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모든 일을 인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최고의 명예를 수여하기 위해서 이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시간에 학장이신 게이지 박사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저와 위틀락 박사님에게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저희는 이제 평강제일교회와 박아브라 목사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주일날 축복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이 찬사는 박아브라 목사님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7절에서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박아브라 목사님의 강력한 믿음과 그리고 기독정신 그리고 그 탁월한 목회를 찬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박아브라 목사님은 황해도 사리원에서 출생하셨고 총회신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3년 동안 혼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것처럼 박 목사님도 지리산 동굴에서 혼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에 능하신 분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속사의 중요성을 깨달으셨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나온 메시지는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저희가 또 확신하는 바는 이 말씀이 이제 전세계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구속경륜이 무리받아 덮는 것 같이 전세계를 덮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박 목사님의 신앙에 대한 헌신은 유명합니다 그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르시며 종교개혁에 충성된 아들로서 정통개혁신학을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신앙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자들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이 공동체와 교회를 통해 맺은 성령님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박 목사님이 그의 우수한 목회를 통하여 이루신 이 평강제일교회와 전세계에 세우신 300여 교회를 모두 인정합니다 그분은 나라의 지도자이며 또 애국자이십니다 그가 저술하신 대한민국 근현대사는 무신론 공산주의의 어둠의 역사를 밝히는 등대입니다 그리고 이 저서는 박 목사님이 이 빛의 말씀을 전세계에 전파하시는 그 헌신과 노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후대는 박 목사님의 목회와 생애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는 박 목사님과 또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부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오 내 어른들에게 부르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박 목사님과 같이 낙스 신학교의 설립자이신 디 제임스 케네디 박사님도 비슷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도 축복받은 세계적 목회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설립하신 전도폭발 운동은 한국과 전세계에서 유명합니다 그리고 박 목사님과 같이 케네디 박사님도 그 당대에 공산주의와 투쟁하셨던 애국자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투쟁을 통하여 전세계의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될 수 있도록 그 자유를 확보하는 데 힘쓰신 분이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주의종 박아브라함 목사님에게 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교수진의 투표와 또 이사진의 찬성을 통하여 낙스 신학교에서는 명예 신학 박사학위를 박아브라함 목사님에게 주후 2012년 10월 21일 주일에 수여합니다 아멘 네 시간에 학위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명예 박사학위 수여증 낙스 신학교 이사진과 교수진은 명예 신학 박사학위를 박아브라함 목사에게 수여함을 증명합니다 나아가서 이 학위와 동반하는 모든 권리와 명예와 특권을 이 학위와 함께 수여함을 증명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에서 주후 2012년 10월 21일 수여함 이사장 루더 위틀락 학장 워렌 게이지 네빈들도 함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명예 박사학위를 박아브라함 목사님에게 수여하는 것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후두 차기식이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네바 성경 기증이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덟 분의 현존하는 최고의 신학자분들이 직접 사인한 제네디 스터디 바이블을 저작께서 직접 편저작께서 우리의 박사학위를 수여 받으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개혁신앙은 요한 칼빈을 통해서 시작된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를 할 때 많은 학자들이 그와 함께 일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때 함께 칼빈과 동역하던 사람들이 요한 낙스와 굿맨과 여러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 주석을 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자들이 읽을 때에 어려운 성경 구절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네바 성경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 성경이 개혁주의자들의 성경이 되었고 또 앞으로 미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업적이 이제 이 나라까지 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로 그 당시에 개혁주의자들이 읽었던 그런 제니바 성경 같은 성경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뉴 제네바 스터디 바이블을 이렇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박아브라함 박사님에게 그 뉴 제네바 스터디 바이블을 하나를 기증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특별한 이유는 이 성경을 만든 많은 학자들 특별히 편집자들이 저 자신과 함께 여기다 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학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분들의 사인을 이렇게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을 이제 박아브라함 박사님 같이 위대하신 분이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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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